파츠 다 버리기 이 시키야 야아아아아아 와아 부상반 버리기 두 개밖에 없는데요? 살구소 나는 살구야 다단 버리기 알았어 버릴게 나 지금 이 상태로 치킨 먹기 힘들어 리모카님들 풍선 쉰게 감사합니다 드링크 버리기 얼굴 낙서 1시간 누나 이게 그렇게 진지하게 적을 일이야? 걸프는 이쁜척 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이쁜척 하는 거라 그러면 걸프는 똑당히 해 훙 훙 훙 훙 넌 또 뭐야 용서 안 해 너 생긴 거 보니까 완전 배린이구만 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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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훙 도망간다 두 명 방장님 20대인가요? 너무 예뻐요 너 저런 질문 지군대 알고 하는 거잖아 저거 보통 그냥 20대라고 생각하지 않아? 하하하하 야 저 질문 저게 맞냐? 하하하하 보통 그냥 20대라고 생각하지 않아? 하하 이 나무는 뭔데 뿌리가 다 나와있어? 하하하하 저 나무 걸어 다닐 거 같은데 하하 달려라 걸포 님 별풍선 69께 감사합니다 오우 하하하하 짜쓰 완전 소식님 별풍선 50개 국뽕 쏘기 냠냠냠 어 나 장전중이라 못쓰는 중 하하하하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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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무거워 그걸 사러 가? 안 되지 응? 차 뒤에 사람이 있어 저 차가 뭔 사람 이 집에 사람 있는데? 아 드링크가 없어 근데 이걸 왜 와? 냠냠 하트 안아버리기 내 머리 위 있다 님들아 아이 세일 파트 안아버리기 와 씨 깜짝이야 와 이걸 잡네 와 여기 왜 있지? 이상하다고 지애 얘가 보급인데? 와 내 이번방 킬을 많이 했다 5킬이야 5킬 완전 소식님 별풍선 신계 감사합니다 가방 버리기 가방 버리기 아 괜찮아 가방 여기 있어 가방이 여기 하나 더 있어 이거 먹으면 되지롱 연막탄 다 버리기 아 밤만 가지고 있을걸 와 밤만 가지고 있을걸 근데 연막 있어야 돼 미라마잖아 20에 있네 와 술탄 너무 잘 깠다 어디 죽은거야? 여기 있는데 술 타먹고 죽은거야? 대박인데? 술탄 어떻게 까면 여기가 들어와? 7탄이 생각보다 별로 없잖아 박는거 아니야? 박는거 아니야? 깜짝이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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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탄도 챙겨야돼 연막도 챙기고 얘도 왜 다 7탄이 아닌데? 미니를 바꿀까? 내 집에 차옥총만 했는데? 이제 준비해야겠다 와 이번 총 이게 나오네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스르륵 가시러 가야겠다 감사합니다 드링크 버리기 얘 총 뭐였지? 미니 이거 다시 입고 드링크 챙기고? 진통제 버리기 진통제 버리기 진통제 버리기 아 방금 먹었는데 파츠 다 버리기 다들 누나 괴롭히지 맙시다 시킨시 12,000개 야 니가 제일 심해 지금 니가 제일 심해 바퀴까지면 안 돼거든 냠냠 잠깐만 자기장 완전 멀어 이거 노래꺼 노래꺼 완전 소식님 별풍선 신계 감사합니다 신계 냠냠 냠냠 나 어디가 안지? 근데 집에 박아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자기장 유아이 다음 자기장까지 끄기 야 소리 끈 게 말이 안 된다 집에 박아서 푸쉬를 해야 되는데 신계 감사합니다 10초 소리 끄기 10초 소리 끄기 아 나 디에마저고 탔는데 공같은 색이 님 초콜릿 오십계 감사합니다 개피다 나 피 몇인지 모르겠어 다음 자기장까지 이어폰 향 쪽 바꾸기 아 이거 아직 안 뺐었어? 정보 전화 50개 냠냠 자기장 바꼈는데 근데 침착본님 별풍선 신계 감사합니다 신계 냠냠 나 뭐 해야 돼? 이어폰만 바꾸면 돼? 이어폰만 바꾸면 돼? 누나를 배급 프로 BJ로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거야 오십계 냠냠 유아이도 키고 아 잡았네 네오디스 님 별풍선 다음 자기장까지 1인칭 근데 왜 자기장 밖에 있는 거 같니? 완전 소식 님 별풍선 신계 감사합니다 유아이 다음 자기장까지 끄기 아 방방 켰는데요 몇 대 몇 대 몇 일까? 완전 소식 님 별풍선 신계 감사합니다 다음 자기장까지 소리 끄기 음 무서워 아니 오히려 안 무서운 건가 아니 오히려 안 무서운 건가 이거 어떡하냐 집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치 우렁우렁 님 초콜릿 오십계 감사합니다 뚝배기 버리기 어이가 없네 공같은 세기 님 초콜릿 오십계 감사합니다 다음 자기장까지 총 쏘지 말기 죽으라는 거지 여웅여웅 님 별풍선 신계 감사합니다 10초 소리 끄기 이제 꺼져있어 박혔다 으아아악 깜짝이야 아 이거 소리만 안 끄으면 이기는 느낌에 잘했다 별풍선 신계 감사합니다 뚝배기 버리기 하아 콩 콩 2 3 4 5 5 5 5 와아 쏘는데도 안 돌아봤어 야 이거 무조건 잡은 거였는데 그치 흠 진짜 아깝다